렛씨 아직 선물이 없어? 렛씨 선물이? 어구 슬퍼 보여? 엄마 선물 사줄게 아침에 내려오면 선물을 체크하는 우리 렛입니다 매일 아이고 우리 렛씨 내려왔나 자 가봐 렛씨 고개 네 선물이야? 어? 오늘은 선물이 렛씨한테 와있어? 응 내 렛씨? 아구 냄새가 나는 것 같아? 아구 맛있는 것 같아? 아구 알아서 빨리 달라고 근데 크리스마스 때까지 기다려야 돼 크리스마스 날 줄게